어 휘영 찬란하네 클럽에 온거 같애요 반갑습니다 브링임미이다 지금 카드키를 다 얻었죠 이집 주인 아들냠이 파티장소에 참석하러 갈깝니다 비록 저는 지금 총알도 별로 없고 체력도 간당간당한 상태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죠 뭐 안되면 세이브신공 이용해야지 일단 나가보도록 할게요 집들앞에 강아지같은 놈들이 있었는데 두마리 어 안나타나네 다행이다 어 뭐야 나타났다 어디야 어허허허 나 체력없다고 이것들아 제발 제발 체력없다고 이렇게 되는갑니다 여러분 용서치 않으리 끝내버리겠스 이쪽이다 여기서 또 몬스터 나타난다고 저기다 맞지 이거 오케이 잡았구 어어어 안보여 어어 잡았구 잡았나? 한방에 죽나? 더이상 오지마라 나 총알없다 어쨌든 잠잠해졌습니다 인벤토리 공간 부족하다고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거야 자 한개 해결 두개 해결 좋아좋아좋아 자 지금 총알이 좀 나와야되는데 권총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오 문 열렸다 이게 파티장소인가 어이구 희경찬란하네 클럽에 온거같애요 운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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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집중하라 총알이 별로없다 잠깐 권총 지금 몇개 남았어 권총탄약 빵발 유탄발사기가 있긴 있는데 유탄발사기 한발 산탄총 4발 죽겠다 진짜 나좀 살려주라 오 클럽입니다 클럽 시왕찬란 들어가볼게요 하이 이거 마치 쏘우같다 쏘우 어 티비왔네 뭐지? 시청을 해볼까요? 어? 아 그 아들렙이다 나쁜놈 재촉게 생겼다 너무 들이대지마 부담스러우니까 저리가 사이코같애 사이코 확실히 쟤는 사이코가 맞습니다 뭔지거리 할려고? 어 저거다 재료다 재료 저거 지금 제가 들고있는 파리랑 저거만 있으면 우리 혈청 만들 수 있습니다 뭔지 알지 내놔 저걸로 바이러스를 안티바이러스 만드는거죠 안티바이러스 만드는거죠 뭐할려고? 얘 또 자해한다 그때는 식탁에 밥먹다가 손짤리더니 아아 아 손톱이 아유이씨 옆에도 누가있나? 이블린 그 여자 꼬마애 아니야? 또라이가 확실하네요 또라이가 확실하네요 지원차 얘기하고 지원차 얘기하고 들이대지마 아 썩은 흔들어진 짐 밑으로 기어다니면서 재료를 찾고싶다면? 암튼 얘가 지금 남은 재료 한개를 들고있는거 같아요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래 혈청 만들려고 그랬나 임마 보스 등장하는 각입니까? 넌 죽었어 임마 혈청은 내꺼야 아이고 마지막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네 자 젠장 야 문이 열렸어요 야 근데 나 지금 한방맞으면 죽을거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나 지금 총알이 없어 큰일났다 이거 이겨낼수 있을까? 여기요 사장님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권총탄약 좀 넉넉하게 주실래요? 허브도 필요없어 화학용액이 없다고 허브만 있으면 뭐하냐고 화학용액이 없는데 이런 갑시다 그래도 산탄총이 있으니까 오 어 권총탄약 간만에 여섯발 어 이거 뭐지? 건드리면 터지는건가 이거? 조심조심 야 여기 함정이 막 깔려있나보다 어 여기 또있어 대박 내가 올줄 알고 미리 다 깔아놨네 애들이 조심할게요 집 곳곳에 있을거 같애 오예 권총탄약 좋습니다 자 권총으로 간만에 장전좀 하자 와 배부르다 권총 배불러 어 여기 바로 앞에 있다 어 건들리면 사망일거 잠깐만 여기도 수구려 수구려 오케이 자 주위를 잘 둘러보면서 가야됩니다 잘못하면은 건들리면 즉사에요 저 지금 체력이 없어요 어 이거 또있네 이거 어떻게 터뜨리지 아 저기있다 발사 오기에 보내버렸습니다 어 여기 또있다 우와 대박이다 나 이제 건들릴 뻔했어 바로 앞에 진짜 조심해야된다 게다가 눈앞에 지금 피자국이 있어서 헷갈려요 여기 또 있는거 아니지? 잘 봐 잘 봐 없어 여긴 없어 확실히 없어 문 열면 바로 터지는거 아니지? 오케이 여기 상자가 덩그러니 있는데 이것도 불길한데 어 어 뭐야 이거? 어 권총탄약이다 하하 이 집은 뭐든지 다 의심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갑시다 여기도 있다 와 봐 이거 봐 함정이야 함정 맞아맞아 좋았어 이거 다 터뜨리면서 간다 하이 왜 저장되는거죠? 자동세이브좀 하지마세요 여기 줄 또 있다 어허 감히 날 날 무시하고 빵야 여기 또 있어 여기 수구리여서 그냥 갈까? 갈 수 있나? 갈 수 있다 오케이 나이스 자 다 터려버리자 맞아 어우 혹시 위험하니까 비밀번호 입력? 어이구 아들레미 뇌에 놔 0814 누르라고 0621 장난하나 지금 하냐? 이럴때는 보통 비밀번호가 이렇습니다 0 0 0 0 오케이? 맞지? 뭔소리여 뭐야? 뭔데? 제발 이러지마 나한테 뭔데? 벽에서 퍽 튀어나오는거 아니야? 제발 어우 함정이었어 날 죽이려고 이놈 자식 어 이거 문 열렸다 뭐야 이거 진짜 집이 사이코야? 사이코 가족들 밖에 없어? 여기는 이 집은 온통 다 사이코야 여기는 뭐 없나? 아 여기도 함정인가 전부? 자 이걸로 한번 터뜨려 볼게요 빵 빵 어 저거 함정이었어 화학 용액이다 간만에 어 치료제 만들 수 있다 아 감사합니다 이따가 치료할게요 또 뭐 아이템 없어? 아이템 좀 빠빵하게 주세요 저 아 여기도 있다 자 터뜨릴게요 빵 오케이 권총 이거 권총탄약 좋습니다 어우 탄약이 갑자기 늘어나네 불안하게 이럴때 보통 쎈애들 나오지 여기도 함정없나 잘보고 이런데 함정있을수도 있어 또 어 이거 줄있다 아 역시 나의 매의 눈 자 터뜨립니다 어 뭐야? 뭔데 뭔데? 어 이제 뒤에 온다 튀어 바로 튀어 어 여기 함정또있다 으아하하하하하 미치겠다 미치겠다 으아하하하 흐하하하 총알 한발 아낄라다가 어어 죽어버렸네요 뒤에 나타남은 그 놈 잡고 저쪽 함정을 공격하자고 자 나타났다 오케이 오케이 자 헤드샷 두발이면 죽네 좋았어 깔끔 자 일단 유쪽에서 함정 처리하고 아 잠깐만 세로로도 있어 와 이거 어떡하냐 자 일단 저거부터 터뜨리자 터뜨리고 수리 수리 아무리 신중한들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만 뭐야 이게 자 체력 회복합시다 뭐 어차피 뭐 인생이 그런거죠 뭐 마음대로 되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거 터뜨려 오케이 자 얘는 뭐야 이거 어 이것도 뭐 아이템인가 잠깐 이거 한번 터뜨려보자 멀리서 와 이것도 함정이었어 이거 먹으러 내가 여기까지 왔어 어 스테로이드다 이거 체력 늘려주는거 맞지 영구적으로 좋아 이런거 써줘야돼 영구적으로 HP 넣는겁니다 이거 오 체력회복 좋았어 나이스 아 그냥 이거 맞을걸 괜히 그거 치료제 써버렸네 바보 골동폼 좋아 이거 아 이거 필요없는데 어쨌든 최대 체력 증가했어요 핵꿀입니다 핵꿀 자 여기 온게 뭐 나쁘진 않네 자 이쪽으로 오면 와 괴물 소리다 괴물이다 아 괴물돈 너무 많다 미안하다 나 지나갈게 그냥 지나갈게요 화약 먹었어요 지나갈게요 제발 저쪽 건들지 마세요 총알이 없습니다 이리로 가야되나 이건 뭐지 하이 어 여기 세이브 할수있다 자 세이브좀 합시다 자 세이브좀 합시다 아 다행이다 꿀같은 세이브 락핏 이거 맡겨버리자 지금은 쓸일이 없으니까 오케이 화학용액이 이렇게 모자라나 이거 뭐야 보차열료 이것도 필요없는데 지금은 오 산탄총탄약 와 개꿀 이쪽으로 가야되지 곤충탄약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저기도 함정있다 아닌가 함정처럼 생겼어 어 여기도 뭐있다 짱 먹을건가 강한 화학용액 이걸 뭐 만들수 있습니까 오 만들었어 강한치료제 와 이거 에너지가 팍 달았을 때 이거 쓰면 되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좋아 와 저기요 여기 뭐 없죠 이건 또 뭐야 와 저거 함정이였어 자 떨어져 어우 여기 돼지고기 있네 돼지고기 위에 자 함정있을지 모르니까 잘보고 뒤에 혹시 아이템있나 보고 어 여기도 있다 어 뭐지 권총이여라 오케이 권총탄약 꿀 어 저기도 있네 이거 뭐야 산탄총 오 나이스 아주좋아요 스무스 자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어 배터리 뭐하는거야 여기도 있다 뭘까 버너 열려 아 이거 필요없어 허브있다 저기 허브 스피커 왠지 불길한데 아니고 뭐 없네 이게 다야 일단 내려가봅시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저기 선 달린거 불길하다 어 이거 뭐야 뭐 달 수 있는데 아 여기다 배터리 다는구나 좋았어 연결 완료 어 아이 깜짝이야 폭발하고 그러니 뭐지 어 뭐야 어 뭡니까 또 헛간 전투 야 잠깐만 야 유탄발사기 준비하자 유탄발사기 아니야 유탄발사기 아냐 이게 지금 발수가 많네 네 발이나 있네 어디서 어 뭐야 이거 으... 뭐 누가 통하나? 으악! 에이! 돼지가 나오잖아 돼지가 돼지가 마호가는서 나오네? 으 pose 맞았다 야 발사 도대체 멜빡 때려 나 저것도 아 나 총알 없는데 제발 적당히 하고 죽지 권총으로 쏘자 총알아 끼자 으하하하하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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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탄탄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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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 저에게 자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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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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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이 오 죽었다 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아 싱겁게 죽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총알을 많이 쓰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하하 뭐야 이건 뭐 중간 보스도 아니고 뭐 지나가는 보스 호무하네요 어 아 총알아 껴야되는데 이 게임 핵심은 내가 보게 총알이야 권총 지금 네발밖에 안남았어 아 총알 좀 어떻게 돈주고 사고싶다 한 백발정도 어쨌든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뭔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하이 일로다거나 아 뒤에 열리네 멀쩡 어 또 뭔가 저장되고 있어 야 산탄총 여기 산탄총은 있다 함정있는거 아니지 또? 아이템 없구요 아이템 유저 아이템 없어 어 뭐야 미라다 어 이거 뭐야 화학용액 좋아요 여기서 할거는 오케이 권총탄약 만들었어 아 돈 아까워 근데 화약으로 보통 체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총알이 없어서 뭐야 다음 차례는 너야 1408 뭐야 1408 이건 뭐지 어 계단이다 오 내려갑니다 비밀통로 와 이 집은 진짜 뭐 되게 복잡하게 되있어 집이 이 게임 왜이런거야 다 자 혹시 모르니까 산탄총 들고 다닐께요 어 처음왔던곳이네 뭐야 이거 비밀 또 번호 잠깐만 1408 이거 방금전에 나오기전에 봤잖아 하아아아 나이스 이 집감 촉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게이머죠 열리는거야 열리는부분 저의 퇴스티스 저의 퇴스티스 저의 퇴스티스 저의 퇴스티스 저의 퇴스티스 데리고 다니는거 같아 다 버리라고? 뭔소리야 저의 퇴스티스 저의 퇴스티스 설마 지금 제가 가진 아이템을 다 버리란거에요? 아 이거 뭐지 좀 이상한데 뭔가 말리는 기분 이걸 다 버리라고 여기있는걸 다? 체력회복도 못하는 부분? 어 문 열렸다 미치겠다 나 지금 빈털터리야 어떻게 싸우라고 도망다니면 돼? 계속 도망다니면 뭐야 어? 하이 나쁜놈아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안녕하세요 미라씨 초하나에 의지하고 있어 저기요 저기 저 아 아 불 꺼졌어 아 뭐야 샤워기야 꺼져 버렸어 소우같아 소우 초에 불을 붙이고 케이크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거고 소우같아 케이크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거고 어 뭐 어떻게 하라고 또 어떻게 하라고 또 아 어떡하지 아야 물 지나가 걔 지나갈 때마다 물 꺼지는데 어 촛불에 오 가스린지다 초에 불 붙이고 케이크에 꽂으면 된다고요 어 불좀 붙으세요 제발 어 물이 붙었다 오케이 나이스 근데 여기서 저 방을 지나가면 불이 꺼진다고요 물이 나와서 그럼 어떡하지? 물을 꺼야되는데 이건 뭐야 뭐하는거야 이거 뭐야 바람이 나오는거 같은데 저기요 여기 아무도 없나요 어 자 어디로 가야되죠 일로가면 불 꺼져 여기 미라있고 변기에 뭐 없나요 아이템 좋은 아이템 없어요 으어 똥물 넘친다 똥물 넘쳐 이게 뭐야 으어엏 으흐으으으으으으읏 뭔가요 더러운 망원경 이 땅거 필요없는거 같은데 뭐하라고 저기다 돈 못 끼워야되는 모양인데 자 일단 문 열린 방으로 가봅시다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 지금 아 이걸 태울 수 있나봐 밧줄을 태울게요 오케이 나이스 열고 풍선들이 있네 다 태워버려 풍선 쓸데없는 템들이 왜 자꾸 오는거야 버릴수도 없잖아 괜히 주웠네 이건 뭐야 뭘로 맞추는거야 아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잠시 공략을 보고 오겠습니다 태균 저 도저히 모르겠어요 역시 요즘 참 세상 좋아 인터넷이 발달되가지고 루저 알 오케이 완료 패배자 뭐 저리 뭐 이런 뜻이죠 루우셀 오 레버다 레버 아까 그 관에다가 끼우는건가 여기 뭐 없지 갑시다 돌아갑시다 레버를 이용해서 물을 끄고 오 없지 여기 없지 이거 레버 아니야 아까 여기서 본거 같은데 이쪽인가 아닌데 아유 물 나온다 요기다 요기다 바로 요기다가 레버를 달면 돌릴수가 있죠 그러면 물이 꺼지는겁니다 물이 잠기구요 다시 초에 불을 붙이고 캥에다 냅다 꽂으면 난 이 파티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 좋았어 빨리 가자 자 가스레인지 불 붙일게요 오케이 나이스 인행되고 있죠 잘 자 혈청 한개만 반칙 아니야 이거 빨리 끼워 냅다 끼워 냅다 끼워요 끝내버리자고 끝 끝 으아아아아아아아 선물 고맙다 애야 이런식으로 하냐 아 다시 불 터졌다 욕을 하고 그래 뭐야 이거 시한폭탄 작동 19 야 이거 잠깐만 터지는거야? 잠깐만 이거 뭐야 어떡하라고 이거 들고 있으면 터지잖아 아 이거 뭐야 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시간 없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빨리 집어넣어 집어넣어 야 또 튀어 요거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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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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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 으아앗 야 이거 길생겼다 미치강이네 어 의자 움직였어 여기 방금까지 있었나본데 와 여기 모니터야 D 시리즈 머리다 오케이 드디어 다 얻었습니다 팔도 있고 머리도 있고 혈청을 만들수가 있어요 제 와이프 미아를 돌릴수가 있다고요 드디어 파이널리 어 모니터에 미아있다 미아 미아 옆에 있는 애는 좋은가본데 저 저한테 맨날 전화오던 그 애예요 조 그 방 밖에 있는 부두 너머에 있다고? 부두 너머에 얘들이 있다고? 아들렘? 뭐하는 짓거림? 와 이 집안 사람들은 다 미쳤어 내가 아 빨리 탈출시키고싶어요 빨리 사람들 데리고 다 튀고싶다 뭐야 힌트도 안줘 이제? 아 진짜 산전수전이네요 산나무 산이네 갈수록 스페타클해집니다 일단 재료는 다 모았으니까 우리 미아랑 조우를 만나서 그녀들을 치료하고 탈출하도록 합시다 아 근데 조우는 바이러스 안걸렸지 않아? 그럼 와이프만 치료하지 뭐 암튼 바이오하자드 세븐 모험은 계속됩니다 이제 뭔가 결말이 나올거 같애 빨리 끝내자 빠이빠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